우리 진영이 덩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덩고를 찍어줘야 해 바로 사COD 이거 엄청 끊긴다네 아 mini 줄겹 are you ready? okay okay 에이! 스탑잇! 에이! 스탑잇! 어 맞아 진영이 형 생일이에요 12월 4일 진영 생일입니다 아까 비생일만 살고 있어 계약은 내가 너 먼저 했어요 계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그 연습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남준이 본 거는 하루 이틀 그..그..그..그..그..그거 아니야 이틀 두러운 것들아 두러운 것들? 것들? 들? 저런 것들? 나는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너도 아까 입을 먹다마 이거 한번 말, 좀.. 형! 야! 잘 되어 있어? 야 너 그거 못지게 아 왜 때려? 정신 착한거 할아버지 아을룩히지만 다음에는 슈퍼스타일이다 다음엔 월드킹! 다음에 월드콘 월드콘 좋아하세요? 다음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월드콘보단 브라보콘이 다음이 여러분들 덕분이야 우린 맨날 왜 이렇게 싸워 월드아미 월드아미 세리들과 암기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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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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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봐주시는지 아 잘 돌봐줘 어떻게 잘 아빠 사자가 애기 사자를 절벽에 밀치듯이 저희도 밀치면서 저희들끼리 기어올라갑니다 기어올라 저 피뱅이 그리워요 저의 자존감을 깎아주시려고 저 피뱅이 그립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피뱅은 저에게 잘 섭 transmitted 죽음 아 히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V LIVE 귀여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러다가 껐죠 형 이러다가 껐죠 형 와 뭐가 지금 무너질거 같아서 자 뭐할래 하트? 아니 천사? 자 네가 해 그래 우리 지윈씨가 아세요 오케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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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 표정이 좀 어때요? 네 지민이 자꾸 장난쳐요 여기서 막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너 그래서 가끔씩 웃는다니까요 방송 방송하다가 근데 추천하는 영화 베스트 3 아잇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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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입으로 묶고있어 이 더러운 것들 아 더러운 커트? 커트? 으아아아 아잇잠깐만 아잇잠깐만 네 이럴을 정말 많이 다녔지만 제가 오늘 손에 꽂는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유- 뭐야 뭐야 유- 뭐야 유- 이거 누구야 이거? 자체 자체 모자리크 육- 머리 진짜 귀엽다 진짜 웃기다 저는 아이 제가 이러고 삽니다. 이제 나이가 스물여섯인데 스물한 사람한테 맞고 막 스물세 사람한테 맞고 라리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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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너무 이상해 첫 피뱅이 그리워요 저의 자존감을 깎아주시려고 첫 피뱅이 그립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첫 피뱅은 저에게 잘 저는 사실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몇 번 몇 번이요? 4번이요? 아 슈가 형 턱 찍어버리고 싶어요 찍어버리고 싶으신 건가요? 왜 내가 마지막인데요? 니 막내잖아 니 몇 살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할 때 아 좀 싸우지마 와 늙어서 좋다 와 정말 좋다 정말 너무 행복하네 우와 네 집중하겠습니다 오빠 집중해 갑자기 머리에 남도네 되게 당돌한 아니구나 오빠 집중해 오빠 집중해 당돌해 형 못돼요 형 못돼 알파카다 하나 둘 셋 정국이요 정국이요? 스텝이 너무 좀 빨랐어요 정국이요? 정국이요? 저 같으면 거기서 2스텝을 해서 점프를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리기 싫은 거 아니었을까? 이거는 이거 1분 걸렸을까? 이거 그리는데 아니 아니 축하드립니다 날아 정국이요 날아 날아 내가 훌쩍하게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아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곡 울어 울어?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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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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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시죠? 돼요 지금은 아쉬워도 돼요 집에 있을 거예요 한번 가고 굿 하나 둘 셋 아 이야 이거 진짜 와 질문이 정말 정말 심지어 채널 플러스에서 났어요 이 질문에 진짜 신박하네요 누구 방구 냄새가 제일 독해요? 와 이거 방구 냄새 야 여러분 손흥은 잘 보고 있어요? 네 손흥은 잘 보고 있어요? 네 안 아파 보여요? 안 아파 보여요? 응? 왜 이렇게 소리 하는 거예요? 네?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손을 떼지면 안 되나요? 손을 떼어도 되세요? 게임이 뭘 속상해하지 말자 모르겠네 자자자자 우리 우리 볼기 야! 야! 야 이거 웃기겠다 끝났다 볼기 짱만으로 물었지 듣기는 괜찮나요? 안 괜찮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찢어질 것 같아요 올해만 탈수랑 50번 하는 것 같은데 만약 탈 먹으면 빅히트 성공하려고요 진짜 못났어요 안녕 안녕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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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너 어리다고 들었으니까 도연씨 어 그다음 아이엠씨 그다음 나 그다음 소정 그다음 선대선대 야 선대는 왜 이렇게 늘군요? 형 친구니까 어 형 전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벌써 이게 3년이 지라서 제가 졸업을 했네요 공간생활 진짜 질풍샵 날리기 전에 저희들 저희들 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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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